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여자분들, 여자분들 그렇지 않아도 여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 왜 그러니 저번 시간에 남자분은 뭐야? 여자는 뭐야? 궁금해하시잖아요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거고 그래서 힘들 되시라고 금절에 운이 막 들어오는 해년이니까 놓치지 말라고 해서 이 시간에는 여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생 31살 혼사 문제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월급이 오르고 진급이 오르고 또 금전에 월급이 오르면 재물이 느는 거잖아요 금전이 생각지도 않게 들어오는 해년이고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해년이다 그래서 이 해년에 여자분들도 이혼을 확 잡아야지 되겠다 잡으세요 임신생 4월생, 5월생, 8월생, 9월생, 10월생, 11일생 임신생들, 우리 언니 아들 열심히 해갖고 놓치지 말고 직장의 운도 운이고 재물의 운도 그렇고 뭐 조그맣게 이렇게 코인 같은 건 하지 말고 뭐 재미로 주식을 하든 뭐라도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올해 내 금전이 들어오는 해, 제복이 들어오는 해년이고 조상예사람도 내 운을 내려주는 타고난 내 사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이민연에는 돈들 많이 버시고 계획들 잘 짜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축생 38, 을축생 분들 이 여자분들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아직 결혼 못 하신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돈 많은 배우자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런 횡재 운, 그렇게 운이 들어온 해년이거든요 그래서 을축생분들은 3월, 5월, 6월, 8월, 9월, 10월생들 이런 분들 집을 갖다가 조그만 아파트를 사든 뭐를 사든 그래도 그게 올라 그러니까 금전이 불어난다는 얘기, 재물이 늘어나고 불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힘을 내셔 가지고 이 재물의 운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제주군들이 많아 내 자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영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주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제주를 마음껏 발휘해서 나한테 들어온 이 운을 잘 받아서 금전을 모으면 좋지 않을까 금고 하나씩 사나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그 금고를 다 채우세요 그 정도로 올해 운이 열린다는 뜻이고요 또 이제 김희생 44살 신축년에 지나간 신축년에 많이 갔다 심던 고비도 넘어왔지만 그래도 올해 이민연에는 큰 타격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띠들이 김희생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마음들이 굉장히 여리고 이러는데 생활력들은 강하거든 그래서 모를 하나를 시작을 하면 끝장을 보는 그런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성공의 문이 내 앞에 열리는 해년이 아닐까 재물의 운 내 사주상의 타고난 이 사주를 잘 이겨내서 이제 탄탄대로로 넘어갈 것인가 올해는 금전의 운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4월생, 6월생, 8월생, 9월생, 12월생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힘들 내셔서 또 재물에 부동업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모르는데 큰 돈을 만지고 큰 재물의 운이 들어올 수 있는 해가 아닐까 동기 형제가 나를 주어도 주는 것이고 생각지도 않고 묻어둔 게 나한테 들어온다든 그런 해년이기 때문에 이 올해 이민연에는 금전의 운의 대운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진생 마흔은 일곱 수차 얘기했지만 일곱 수에 성주 운도 들어오고 재 운도 들어오는 해예요 삼재라고 하지만 그래서 3월생, 7월생, 9월생, 11월생, 12월생 분들 마음껏 돈 버는 터전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감하게 하세요 그 운 잘 받으세요 단 방심은 금물이야 무조건 내가 욕심을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욕심만 내가 막 끌어들인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 나에 맞게끔, 내 비전에 맞게끔 적당히 하는 거지 빛 막, 나 운이 좋다고 해서 빛 막 얻어서 하는 거, 이거는 금물이야 그쵸? 욕심이 과하는 거거든 모든 조그만 거랩도 살 수 있으면 사면 그게 큰 돈 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 운서나 모든 운서나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해년,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해년이 올해 이민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 행운의 운을 잘 찾아서 올해 대박들 나셨으면 좋겠고요 갑인생, 마흔은 아홉에 3월생, 5월, 7월, 10월, 11월생 분들 올해는 건강도 잘 생각하셔 가면서 더 바쁜, 작년보다 더 바쁜 이민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된다는 뜻이지 돈벌이가 되는 데는 쫓아다니는 뭔가 이상하게 저게 내가 잘 되려니까 남들이 이까지 무슨 돈이 되겠어 내가 버렸지만 나는 가서 그걸 주워왔단 말이야 그쵸? 그게 큰 돈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런 금전에 큰 재운이 들어온다는 거 그 재물운을 꼭 받으세요 그래갖고 앞으로의 계획을 잘 짜서 그대로 탄탄대로 사업하시는 분이나 영업하시는 분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은 월급이 오르고 진급이 오르는 것이고 또 이동수가 있어도 이동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이동이니까 하세요 그래서 내 타고난 운세를 잘 간직하셔서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민연애 그리고 이제 경술생, 쉬우는 3살 이분들은 주로 이제 금전 저기가 부동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도 하시는 분도 많고 기관에 있으신 분도 있는데 그래도 내 이름을 날리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게 황금의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분들 1월생, 3월, 6월, 7월, 10월, 12월생 분들 그래서 행운의 올해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행운을 잡아서 내 일상생활에 들어있는 내 4주의 운을 잘 이민연애 받아서 각자가 바란 대로 원하는 대로 잘 사셨으면 좋겠고요 소원을 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청왕만신이 바라는 소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새해는 그래도 운맞이라고 해서 1년 열두 달 홍수매기들은 그래도 풀고 나가세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청왕만신이었습니다 이민연애 제가 호명하신 분들 한 해 대박들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왕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